안녕하세요. 저는 잭스컴퍼니 주식회사의 이솔사원이라고 합니다. 잭스컴퍼니는 산업용 안드로이드 보드와 산업용 컴퓨터 개발과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IT 20년 경력에 안정된 기획력과 지원 서비스로 기획, 상담부터 생산, 개발, 품질관리, 사후관리까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임베디드 솔루션 업체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모델은 잭스 3940B WT라는 모델인데요. 특별히 실외용으로 기획된 모델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임베드드 개를 CPU 선정부터 주문 제작으로만 생산되고 있는 특수한 사양의 내열성이 강화된 부품들로 구성돼서 극한의 온도 조건에서도 운영 가능한 제품으로 다양한 실외 현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모델은 산업용 펜리스 터치 패널 PC인 잭스 825 시리즈인데요. 튼튼한 알루미늄 재질에 전면부 IP65레벨의 방수방진 기능 DC 9V부터 36V까지 전원 입력이 가능하여 성능, 기능적으로 산업용으로 적합한 최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10.1인치, 12.1인치, 15인치, 17인치 등의 다양한 사이즈로 생산되고 있어서 여러 현장 및 다양한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잭스 컴퍼니 주식회사의 제품들은 많은 산업 현장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요. 안정성이 검증된 저희 제품들에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